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디스커버리 링크를 가기 위해서 오늘 준비해 주고요 이거는 그래도 잡고 가야겠죠 아 좋습니다 마을로 가고요 자 지도를 눌러서 디스커버리 링크를 눌러서 가줍니다 자 오늘은 무료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안 하려고 했지만은 입장 해주고 무료야 예 해주고요 몬스터스를 변경하고 싶어 변경을 해야겠죠 제일 높은 거 245자리를 소환해 주십니다 자 경험치를 얼마나 먹는 거 중요하겠죠 아 이거 아니고요 자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파 물력도 먹죠 아 맞어 맞어 그것도 있다 일단은 기본적인 거 자체가 좀 많이 먹긴 하네요 확실이거든 제가 보통 1분 정도 하면은 한 2억 4천 좀 됐나요 2억 5천 자 여기에다가 자 두배 쿠폰이 있어 나오겠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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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보겠습니다 역시 레벨이 괜히 높은 게 아니죠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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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히 레벨이 높은 것이 아니다 좋습니다 아 여기서 우연히 만났군요 하이요 하필 우연히 이거 할 듯 아 많은 분들이 무료라고 해서 여러 캐릭터 하시나보네요 저 무료라서 하는 거죠 뭐 사실상 코인 주고 하기에는 저는 좀 아까운 거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아 여기 최대 10명까지가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생각나네 아 아 그 폴로 사냥하는 거 그게 진짜 많이 오르는 거 같아 이거랑 좀 비교해보면 물론 이건 지속적이긴 하지만은 아 제니 확실히 많고 몬스터가 많은 게 확실히 좋네요 호떼 자체바운드였어요 이거 야 근데 한 5분에 1,000마리 정도 잡는 거면은 아 아 12,000마리 정도 잡는 거구나 맞춰 음 3,000마리 한번 채워볼까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할까 나한테 잡아봐요 침 받아와야 되는데 침 없이 할까 한 번은 받아와야 될 거 같아 아 아 이건 무료죠 식을 갔다와야 돼 지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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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빙 빙 supposedly 인기 없는 직업에서 사냥할수 있는 사냥직업이라고 했 questi 아니요 새로 생긴 맵이 아니라 디스커버리 링크예요 아 그게 생각나네 근데 투컴으로 제가 시말바했을때 아니 디스커버리 링크 때문에 파탈 자꾸 왔다갔다 하는거 되게 귀찮았는데 내가 끈감없이 그렇게 생각나네 야 이거 오늘 무료라가지고 키우면 좋겠다 링크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몰아서 다음되잖아 뭐지 물론 해가지고 나 신혼받아올게요 어 지금 갔다오죠 안사라지나 같은 채널 채널이 안바뀌나 신혼받아오겠습니다 파탈해야되나 아 그런가보네 자 마지막 1444마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만 무료 왜이러이 한 분당 200마리정도 잡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두배 경험치를 쓰고 하다보니까 그런것도 있을거 같구요 겸치가 120% 더 주는거죠 518000 주거든요 518000 511 음 음 아 근데 2000마리 아 3000마리 잡는것도 꽤 오래걸리네 아 그렇죠 어 분당 200마리정도 잡는다고 아 네네 같이 써준대요 같이 먹는거 같애 아 네네 안에서 나를 키우는거 유튜브에 없어요 까 강현길같아 보이antic 편하겠네 야 수백 마리 남았네요 아讨ский 생각이 보다 길다 길어 8000마리 800마리 생각보다 기네요 3000마리가 하긴 평소 사냥할 때 에이 어서오세요 영상 찍는게 쉽지가 않다 길어요 뭔가 좀 솔직히 말해서는 어디서도 안나오고 뭔가 좀 따분하다고 그럴까? 뭔가 진짜 아무것도 안떨어지고 진짜 겨검씨만 먹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어 어 뭐라거지 녹아나는 느낌 진짜 겨검씨를 위해서만 하는 느낌이라서 캐릭터 캐릭터 저하는 입장으로는 별로 그렇게 그러네 도워봐봐도 두께 역성량 느낌이긴 하죠 어 음 음 노어 안나오니깐은 진짜 뭐하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사냥하고 있다 겸치만 먹으면서 제가 15분 동안 사냥하면 얘도 돈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이런 맛이라도 있는데 맛이 떨어지니까 뭐 좀 그렇긴 하네요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누구요 당신은 정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10개 고맙습니다 아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잡았네요 이제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되어가는 건 이예요 아 근데 스파이더 임기로 임팩트가 좋은 거 같아 임팩트가 좀 멋있어 음 간지 좋은 거 같아요 사냥할 때 근데 보세로 제가 써봤잖아요 이거는 약간 에르다 샤워 느낌이랄까 약간 그 정도 되는 거 같더라구 쿨긴 에르다 샤워의 약간 살치기 느낌 다 잡았네요 마지막에 이거 아 뭐야 왜 죽었어 아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77력 동도 모은 것 같고요 데미지는 바주카 누하르 그렇습니다 77력 정도 15분 정도 견지가 많긴 하나 어 아 뭔가 맛이 없다는 점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지요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